안녕하세요 서순구입니다 가을의 중턱에 제가 나와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출영장순촌입니다 제27회 출영장순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장승도 볼 수 있고 옛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장승은 해악과 유머들이 담겨있는데요 저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통근무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